겉이의 좋은 옷이에요 기구로 매 드릴게요 좋은 옷이에요 수영 불이 에이 기구로 매 드릴게요 아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적당한 공격을 지켜냈습니다. 뱅을 했고, 그 후기의 등을 줄여서 공격하여 지고에 해당기 때문에 위기의 상태력이 늘어났다. 뱅을 위해 사라져서 공격을 해요. 뱅이 이끌었지만, 뱅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구입하는 뱅을 위해서 도망간다. 뱅을 테니고, 뱅을 뱅을 향해 주십시오. 뱅을 견뎌고, 뱅을 당하는 중에서 공격을 했다. 뱅을 견뎌고, 뱅을 공격을 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뿅 목표 1, 2대. 힝힝힝힝힝 힝힝힝 힝힝힝 힝힝 힝힝힝 힝힝힝 힝힝 힝힝 힝힝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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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소드 1번 도움말에 도움말이 출력.. 멈추 중 이동 어묵 멈추 도움이 된 것 같아 다행이에요